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에 또 조정을 강하게 상승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고 전구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700포인트를 넘어가면 3000포인트는 쉽게 매물 데가 없으니까 쉽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그걸 고민해서 시장이 가는 쪽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성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재정부에서 밸리업 새 혜택에 금융주가 또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주주환원으로 관련해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게 되면 당연히 세제 혜택을 해주겠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또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KB금융 이렇게 해서 또 하나금융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죠 하나금융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금융주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무료방송에서 알려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역시 젠슨 황이 한국 HBM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HBM3E 지금 삼성전자가 고대학폭 메모리 HBM을 조만간 NVIDIA가 퀄리파인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납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한국의 HBM3E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양산할 HBM3E 36GB 12단 제품 이것이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3E에 대해서는 계속 공급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한국의 고대학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AI 반도체 이번에 B100에 대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 이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뭐가 갈 것이냐 이걸 상당히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5.63포인트 급등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삼성전자에 10만 전자 간다? 9만 전자 간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563만 명이 삼성전자에 몰이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가 같죠 그렇지만 저희 유료원들은 절대로 이걸 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수혜받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도 급등 나간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만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Y, I, K 이런 종목이 오늘 급등 나가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삼성전자 수익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게 22년 19월 말에 반도체 바닥이 나가면서 지금 수익이 169% 나갔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22년 9월 말 바닥이잖아요 지금 얼마 수익이 났습니까? 예, 겨우 46%입니다 169%를 먹을래요? 49%를 먹을래요?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사야 될 때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권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사지 말고 소부자격을 사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더 아름다운 계좌가 되고 돈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밸리업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HBM3로 수혜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요 그쵸? 지금 뭐 얘가 오늘은 조정을 지금 며칠째 조정을 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하이니스는 이미 3월 말에 양산이 들어가서 HBM3 2월에 퀄리파잉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납품이 3월 달에 3월 말에 납품하는 거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난번에 무료추천주로 했던 것이 제가 하나마이크론 이었었나요? 예, 100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 했나요? 정확히 지금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지금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무료추천주로 줬던 것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 또 무료추천주로 반도체가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도체는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로 가고 있다 이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또 하나는 디렘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강력 보유해야 된다 이게 아마 오팡이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것이 수익을 크게 먹는 그런 방법이지 차익실현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삼동전자 나갔으니까 차익실현해야 된다 급등 나갔으니까 차익실현 이렇게 해갖고는 개인들이 참 답답한 거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차익실현이 나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투자자들이 보면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이걸 팔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1900만주를 팔았습니다 가고 있는 걸 팔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1200만주를 사고 기관이 850만주를 사고 이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지금 다 팔아서 이거 5.68% 먹는다고 5.63% 먹는다고 차익실현 나간 거예요 안타깝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본전 찾겠다고 물타기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절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야 수익이 커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잘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그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짧게 내일은 제가 무료방송을 하니까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시장 상황을 알려준 거고요 자 오늘도 외인들이 어떻게 매수했는지 투자 정합을 보면 외인들이 850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이 금융투자부터 시작해서 5800억을 매수합니다 이 매수하는 동안 개인들은 1조 4천억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 벌 수 있는 길을 다 발로 차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을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전략으로 가시면 점점 여러분의 계좌는 아름답게 변한 겁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